간단한 퀴즈입니다. 이 퀴즈의 해답은 functions go. 이거 파일 예를 보시면 해답이 나와있어요. 간단한 변화입니다. Kelvin to Celsius. 지난 에피소드에서 우리가 Kelvin을 Celsius 바꾸는 걸 했었잖아요. 그때 제가 Kelvin을 화시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화시가 아니라 Kelvin은 Kelvin이죠. 화시는 프레나이트 F가 화시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교재에 233도 K라고 되어 있는데, Kelvin은 도가 붙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붙었어요. 예전에는 붙었는데, 몇 년 전부터 2017년인가 18년도부터 도가 빠지고 그냥 Kelvin은 Kelvin으로만 합니다. 그리고 얘는 절대 온도라고 그래요. Kelvin에 대한 내용 그리고 파레나이트나 Celsius에 대한 내용은 나무 위키라든가 이런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온도라고 그래요. Kelvin은. Kelvin에 대한 설명이 여기서 나와있죠. 화시에 대한 설명도 섭씨. 섭씨라고 그러죠. 섭씨 온도 있고, 다음에 화시. 화시 파레나이트. 내용이 나와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elvin은 섭씨랑 가장 간단한, 가장 비슷한 온도를 측정하는 메커니즘이에요. 단위가 좀 다를 뿐입니다. 스케일이 달라요. 그래서 이 앞에 도는 빠져야 된다는 거. 그것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화시와 Celsius와 파레나이트, 그리고 Kelvin과 프레나이트 간의 변환 펑션을 한번 코드를 간단히 작성해 보라는 내용입니다. 상당히 간단한 내용이라서 아마 여러분도 쉽게 코드를 구성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정답은 여기에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윤석열이요 보낼게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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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